눈 감아 쐈을 테니 나를 찾아봐 너나마 이리저리 해낼지도 몰라 You going crazy 아, 드디어. 정말 먼 길 왔다. 도착. 도착. 여기 전자램프도 있고 아, 그러네. 여기 TV도 있고 오, TV는. 11번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? 사이코지만 괜찮아 봐야 돼. 갈렸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내려서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? 이거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. 옆에 봐줘야 될 것 같아요. 어떤 상황인지 보고 싶다. 지금 차 상황이 어때? 안 보여서. 어디 가야 될 것 같아. 못 올라간다는 건. 알았어. 우리 내릴까요? 출동하시겠지만 앞으로 내려주세요. 이쪽도 내릴 수 있어요. 여기 진짜 좋다. 벌레 풍성이구만. 벌레 천국이야. 우와. 우와. 진짜 캠핑 분위기 나긴 한다. 우리 둘만 온 게 좀 아쉽다. 그러니까. 웬일이네. 세상에. 좋아. 우와, 기분 좋아. 어떡해? 성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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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너무 예쁘다! 진짜 너무 예쁜데? 이 감성 뭐야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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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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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여기 봐봐 응 신기하네 뭐부터 해? 고기부터 구워해! 저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 가져가십시오 우와! 아 이런 거구나 어머 얘 뭐 무섭다 얘 무슨 거의 무슨 파리채 같은데? 야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떡해? 이거 소금 넣을까? 후추 후추 넣어야지 이거 새우 삼겹살 네 여러분 여기 텃밭에 고추랑 상추도 있어요 아 그럼 먹어도 되는 거예요? 네 그럼 내가 저거 고추를 따올게 음 우와 그러네 따도 되는 거예요? 네 따도 되는 거예요? 매운 거예요? 오이고추 이런 건가? 어? 얘 불 붙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내가 태운 것 같은데? 네 미안하지만 좀 탔거든요 불 붙고 난리 났었어 야 이거 왜 이렇게 탔냐 야 어머 저거 저거 접시 좀 줘봐 이거 너무 맛있겠다 아 된장찌개 여기다 더 아 얘 연결돼 있구나 일단 아니 이거 물을 얼마 넣어야 돼? 이것만 넣으면 되는데? 아 일단 물 정의컵 2컵 정도 물 정의컵 2컵 정도 팬에 물을 넣고 100ml? 100ml를 내가 어떻게 알지? 있다 있다 2컵이 됐을까? 이 정도? 토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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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시기 두고 사지 않았나? 있어요 물 좀 빼올까요? 캠핑 올 때 약간 툭툭해야 그게 멋쟁이 촉촉한 그 맛 촉촉한 그 맛 제가 먹어볼게요 어? 어? 괜찮은데? 괜찮아? 응 이제 끌까? 끌고 아니 아니 감자가 안 익었을걸? 그래서 이런 여유가 너무 좋다 그래서 이런 여유가 너무 좋다 대왕 우와 얘 안 익는 거 아니야? 쌈 싸줄까요? 먹을래? 아! 여기 벌레 들어갔어요! 벌레 들어갔어요! 아! 어떡해! 여기 안에 무슨 여왕 개미 같은 거 들어갔어! 엄청 커다리해! 아! 씨! 아! 먹어봐요 언니 헉! 야! 정신이 없다! 아! 했는데 벌레랑 같이 들어가면 왜 우울해요? 아! 하얔 backs 애호리 먹어봐요. 어쩐지 궁금해. 고지, 나 등 뒤에 뭐가 붙었는데 붙었어요? 누가 날 치고 갔거든요. 고지, 나 등 뒤에 뭐가 붙었는데 붙었어요? 누가 날 치고 갔거든요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신났어, 보이고... 아멘